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1조 7천억 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 단독공장 건설 계획을 기존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엔솔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3월 LG엔솔은 애리조나주 킹크리크에 연간 11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지는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6월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여파로 당초 투자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자 계획을 보류한 겁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등 여러 투자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투자 계획 이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역시 LG엔솔의 적극적인 투자 러브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방한한 더그 주시 애리조나주 주지사는 LG엔솔을 방문해 투자를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